이제 가둬다나? 잠깐 있어봐. 나 뭐였네? 돈도 몰고 사람도 몰고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장훈아, 할 수 있어. 네. 그래서? 정했어? 네? 김 엄마가 물었잖아.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건지. 결정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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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보네. 이 병은 고쿠가쿠니 쏘마루 세계 최초의 금융투자회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기?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그게 조단이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질세인이었다 교대 사기지경을 보더니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건국일에 최고의 게이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원 네트워크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장부 두 개면 된다 아님 집행유예로 콧구멍에 맑은 공기 나올지 아우 잘하자 나 믿어요 필리핀 정보돈 3조 드시겠다는 건 터뜨리자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진짜 사기꾼 여기기 전에 걸렸다 우리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? 너는 이거 확실해? 터뜨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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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아